뚜껑다고 네? 전회보다 훨씬 잘 쳐졌지 너무 두꺼운거 아니야? 응? 두껍게 먹는게 맛있지 애들 먹어요 이 작은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붓 써면 두껍게? 붓 써본게 더 맛있더라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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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로 이렇게 해갖고 좋지 뜨거 있다고 Singing 서둘 뒤에서 만나요 또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